홍등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겨울 산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 일찍 함량으로 왔는데요. 함량군 지곡면 시몽리라는 곳입니다. 시몽 마을이라는 곳인데 지금 산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구요. 포장이 잘 되어있는 길이고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중간에 내려서 여러분들에게 구경시켜 드리기 위해서 잠시 내렸는데요. 차가 올라갈 수 있는 포장이 되어있는 이 길을 따라서 여기서 한 1km 내외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길을 따라서 차를 타고 쭉 올라가게 되면은 가수원을 몇 개 만나게 되고 그 가수원을 지나서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이 산 끝자락인 것 같습니다. 이 끝자락 쯤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볼 산으로 오르게 됩니다. 차를 타고 좀 올라왔는데요. 가수원 쯤에서 제가 또 한 번 더 내렸습니다. 이런 사가가수원이 있구요. 이 사가가수원을 지나서 한참 또 올라가게 되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 드릴 산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 사가도 이제 뭐 다 수확을 해 가지고 이 가지라든가 이런게 그냥 앙상 하구요. 겨울이라서 예 잎도 다 떨어지고 예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여기까지 지금 한참 더 차는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은 잘 닦여져 있는데요. 현황 도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그마한 길이 있습니다. 충분히 뭐 트럭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구요. 저는 승용차를 타고 올라왔는데 예 지금 여기까지 산 입구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는데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낙엽이 지금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이 나무들은 다 밤나무기 때문에 이 밤나무가 특히 낙엽을 많이 남기는 것 같습니다. 이 밤나무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 이 지금 산인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차를 세워두고 걸어서 산행을 한다는 기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여기저기를 한번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낙엽이 많이 쌓여 있지만 이 길은 보니까 포장이 다 되어 있구요. 이 길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길을 조금 더 넓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낙엽을 치우고 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많아 보입니다. 지금 농록길 이 길은 군에서 포장을 해 줬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요즘에는 산속에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 군에서 이렇게 포장을 해 주는가 봅니다. 그래서 수확한 과일이라든가 밤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이렇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포장을 해 주는 것 같구요. 이것도 지금 길을 군에서 포장을 해 줬다고 그럽니다. 태양의 위치를 봐 가지고 지금이 한 11시경 쯤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남양의 그런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양의 산은 아닌 것 같는데 서양이 아닐까. 제가 방향 감각이 잘 없지만 제 느낌으로는 서양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더 올라왔는데요. 보이는 거라고는 밤나무, 밤나무에서 떨어진 이 밤송이, 그 다음에 밤나무의 낙엽들, 나뭇잎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욱이 쌓여 있구요. 멀리 보니까 창고인지 집인지 뭔가 하나 보이는데요. 조금 더 접근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참 걸어 올라왔는데 차를 가지고 올 걸 할 정도로 길이 좋네요. 여기도 임도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임도가 이렇게 닦여 있습니다. 주 도로에서 밤나무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밤나무 사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또 임도가 닦여 있구요. 이런 건물도 하나 있는데 창고처럼 보입니다. 작은 그런 건물인데요.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창고 같네요. 이런 창고가 하나 있고. 이 산이 한 9,000평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9,000평 가까이 되니까 작은 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시골에 이렇게 전망이 좋고 아름다운 곳에 한 9,000평 정도 산이 있다면 어떤 것을 해보고 싶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창고가 맞네요. 창고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 오랫동안 관리가 안된 그런 모습입니다. 전혀 관리가 안된 모습이구요. 또 밤나무 산이 있는 창고에 이런 물건들이 왜 있는지 좀 이해가 안되네요. 무슨 소파 같은 것도 보이고. 창고가 하나 있구요. 창고 뒤쪽으로 와 봤는데 이런 전망이 참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잎이 다 져버린 그런 나무지만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오면은 이곳에도 또 생명력의 그런 기운이 물씬 자라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묘지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 주인분께 전화로 한번 여쭤봤는데 이 묘지는 땅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 주인이 따로 있는 그런 묘지라고 그러고요. 지금 밤나무가 이렇게 많이 생겨져 있고 거의 대다수가 이제 밤나무인데 이 산에 있는게 한 9천평 9천여평의 산에 대다수 지금 보시는게 다 밤나무입니다. 요즘에 밤 시세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밤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소유하신 분 중에 밤나무가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 좀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유실수로 이렇게 다 바꾼다던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실정으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산을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건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이 밤나무 대신에 이 나무들이 전부다 뭐 꽃나무라든가 그런 상상도 좀 하게 되는데요. 아니면은 농사를 좀 지으실 분이라면 이 밤나무 대신에 사과나무라든가 또 수입이 좀 될 만한 그런 유실수 같은 거를 심으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전에 구름 위에 산책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요. 그 영화에 보니까 산 중턱에 산허리가 전부다 이 포도나무 이 나무로 이렇게 유실수가 빼곡히 들어서 가지고 장관을 이렇게 자아내는 그런 아주 영상미가 좋은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런 곳에 이 나만의 그런 장물을 선택해서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물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정말 구름 위에 산책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할 정도로 지대가 높고 전망이 좋고 주위 환경이 좋은 그런 곳입니다. 파란 하늘과 손만 뻗으면 맞닿을 것 같은 그런 산 속의 아늑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인 분께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수년 전에 이 땅을 사셨다고 그럽니다. 밤 농사를 하시려고 사셨는데 여의치 않았나 봅니다. 지금은 농사라기보다도 밤 수확 처리되면 와가지고 밤을 조금씩 이렇게 죽어가는 그 정도 농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또 와볼 시간도 안 되고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이라서 더더욱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매매 금액은 1억 4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구름 속에 산책을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늑한 따뜻한 그런 산에 제가 와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애초에 신이 인간에게 땅을 줬을 때는 땅을 가지고 투쟁하고 투기하고 필요 이상으로 한 개인이 많이 이렇게 가지라고 신이 태초에 땅을 인간에게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땅이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가져야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지금 연못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은 연못을 판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 같은데 얼음이 꽉 얼어 있습니다. 물은 제법 있는 것 같는데요. 조그마한 연못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물 걱정을 덜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 그 땅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집을 짓는다든가 공공성의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갖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땅도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분께 이 땅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더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량군 지곡면 시목마을에 있는 한 9천여평 되는 산을 여러분들과 함께 산행을 하면서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나는 이런 9천여평의 산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꾸어 봐야 되겠다. 그런 보관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산과 인연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리산 주변으로 귀농하시고 싶으신 분들 또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들 오늘 영상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시고 꼭 나에게 이 땅이 필요하다. 이 산이 필요하다. 그러신 분이 계시면 많은 관심이 다른 Leonolf since500여평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공을 prospect게 하고 더 이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화에서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많은 관심이 몰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